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점프 아랑드 월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런 게임이군요.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지. 자 이거는 뭘까. 엄청 깁니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신기하죠. 자 이거는 고수들의 수법입니다. 고수들의 수법. 바로 제가 고수가 아닌가요. 이 수법을 이용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. 여기서가 이지구만요. 이지 3편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. 이게 배터리 이 문제 대단히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바로 바로 이번에는 퍼 아니 퍼는 말고요. 그 디피클티 잘 들어 해볼 거예요. 디피클티 그래서 뭐 인도 인도라는 분의 디피클티 이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지의 트 3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해봅시다. 0 당기고요. 그렇습니다. 짱투 안 하고 그냥 가고요. 여기는 그냥 잘게요. 쟤 2 1 2 3 2 2 2 1 2 2 2 3 3 방송사고가 났습니다. 제가 닭꼭지를 맡겼어. 예전에 궁금하면 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. 엄마한테 닭꼭지. 닭꼭지는 약국수 먹어야지. 나 맡겨줘. 지금 하나 줘. 빨리. 닭꼭지 먹어줘. 울려서 먹었어? 울려서 맛있어? 예준아?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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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습니다. 제가 가면 되네요. 고맙다. 응가. 응.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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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니야? 뭐죠? 역시. 나 지금 놀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뭘 먹어도 될까. 다시. 자 엄청 이지한 팝콜롯 이지입니다. 이지까지 왔습니다. 이지